지난 시간 계속해서 14조입니다.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라는 주제인데요. 본부장이나 서장은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청장은 빠지고요. 본부장, 서장은 기상법 13조 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자 알림 왔을 때 소방청 알림 옛날에 국민안전처 알림으로 오다 보니까 소방청장은 오해하기 쉬운데 법률상으로는 본부장이나 서장이 이상기상의 예보 그래서 건조주의보 때 산불 예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다는 것. 본부장 서장이라는 것. 청장이 아니라는 것. 그거 한번 주의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제 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관리와 특수감의 전체 취급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에 보면 보일러, 난로, 건조, 가스, 전기, 그 밖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요. 용어상. 소방에서 정말로 기본이 되는 법규다라고 보셔도 되고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상을 규정하는 법규이기도 하지만 모든 전국민들이 어떤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규범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이, 1항이 보일러, 난로,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통령 정한다는 거니까 시행령이 나와 있다. 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특수 가연물. 그래서 용어를 한번 체크하실 부분인데 특수 가연물이라는 용어는 소방기본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른 법 안 나오고. 그래서 위험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수 가연물은 위험물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미리 한번 딱 확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위험물이라고 부르는 건 1류부터 6류까지 해당되는 것들을 말하고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가연물입니다. 종이, 목재 뭐 이런 것들이어서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가연물들. 그걸 기본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특수 가연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의 저장 취급 기준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소방기본법에서 보면 보일러 사용할 때 주의사항, 건조설비 사용할 때 주의사항